임페리얼의 영원한 섹시아가씨 반갑습니다 에톤베이 영원한 섹시아가씨 임페리얼 마스터 김연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는 임페리얼 되니까요 국내에서 못 놀고 해외만 나가서 놀아야 돼요 매일 해외 강의만 다녀야 돼요 해외로만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별로 있을 일이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11월달에도 보니까 4개국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해외에 나가면 제일 문제가 언어가 알아들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답답한 거야 뭐라고 뭐라고 얘기하는데 알아들을 수가 없고 참 답답한 거야 한국에만 딱 내리면 언어가 통하니까 속이 시원한 거야 아주 편안하고 몇 개월 만에 왔지만 여러분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 많이 보고 싶으셨어요? 네 정말이요? 네 편해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는가 여러분들 아세요? 네? 우리 회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애토미의 성공자들이 똑똑하다 반팽이다 거기다 반팽이야 반팽이 반팽이 중에 반팽이 반팽이 정말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거기다가 어떻게 이제 나이까지 들었어 나이까지 애토미 사업을 하기에는 어떠한 조건도 갖추지 않은 사람이 임페리얼까지 이렇게 성공을 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이제 뭐가 되는 거예요? 비전이 되는 거예요 비전이 아우 저런 아줌마 저런 할머니도 임페리얼 됐네 나도 할 수 있어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보시면 비전을 보시고 저를 보시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래요 맞아요 처음이 사업 시작을 할 때 해머이 화장품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뭐라 그래요? 메인 뉴스에서 나왔어요 원자력연구원에서 100배가 좋은 화장품이 나왔습니다 라는 것을 들려주기만 하면 저는 다 팔아줄 줄 알았어요 가서 영상을 다 보여주고 나서 이제 하나 팔아주겠지 그러면 저에게 한마디 내던지는 말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해요? 그 얼굴 갖고 화장품 장사해요 이야기 수없이 들어 듣는 순간에 어떻게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어 막 너무너무 창피해가지고 저는 여자이지만 선모습에 같이 뛰고 살았기 때문에 여성같이 막 꾸미고 각기고 이런 걸 몰랐어요 더더군다나 피부 저거는 너무너무 먼 얘기에요 그런데 어느 날 백배가 좋은 화장품이라는 걸 하나 믿고 그거 들고 나가 뛰면서 백배가 좋으니까 다 팔아줄 줄 알았더니 다 너나 하래 너나 너나 다 너나 하래 그냥 너나 열심히 했어요 그냥 그리고 어느 날 거울을 보니까 이야 이 무식함은 용감하다고 이런 얼굴을 하고 가서 백배가 좋다라고 했으니 팔을 줄 사람이 정말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 화장품이 보니까 물과 기름 피부도 물과 기름 저는 한 달에 한 세트를 바르고 한 세트에 아이크림까지 하나 더 발랐어요 물과 물이 만나고 기름과 기름이 만나면 이 피부는 어떻게 되어서 이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부터 이 일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1년 만에 세일즈가 되면서 내가 200만 원 벌려고 목표를 갖고 이 일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200만 원이 되는 걸 보고 와 이거 되네 그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나 반팽이고 가진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뭐 때문에 이게 될까라고 봤더니 바로 이 제품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에 제 백그라운드에서 저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저 제품이었어요 그래서 애터미에서 이렇게 많은 성공자가 나온 것은 특별히 어떤 능력이 있거나 돈을 투자해서 성공한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이렇게 성공시켜줄 수 있는 저 제품 때문에 우리가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자리까지 왔고 저도 작년 11월 달에 이제 임페리얼까지 마지막 직급까지 해서 다 온 겁니다 세일즈 마스터가 90%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일즈 마스타를 가셔야 여러분들이 마지막 임페리얼을 가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세일즈 마스터야 그게 이제 지금 보면 저희같이 초창기 때 띌 때는 사실은 제품 두 가지에다 회사에 가보면 간판도 없고 에이퍼 용지 하나 딱 붙여놓은 게 봉천동에 가서 간판이었었어요 그 사무실에 들어가 보니까 회장님 사무실은 3인용에 앉는 하얀 쇼파 하나가 막 나달나달 다 헤졌더라고 다단계는 분명히 안 되지만 이런 회사에 내가 누구를 데리고 올 수 있어 없어요? 네, 데리고 올 수도 없어 아휴, 이런 데에서 이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했지만 왜 했을까? 그나마도 그거 아니면 할 게 없어서 할 게 나이 많다고 설거지 시키지도 않을 것이고 서브 시키지도 않을 거고 어디 가서 200만 원 받을 만한 직업도 없었어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물 한 컵만 좀 갖다 놔 주셔야겠네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이렇게 임페리얼까지 오게 됐어요 초창기 제가 일할 때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희 회장님 강의하실 때 그 말씀 아시죠? 100만 원 버는 사람, 천만 원 버는 사람, 10억 버는 사람 누가 일하기가 쉬운가? 누가 쉬워요?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 저는 한 달에 1억을 벌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쉬워요 초창기 때는 24시간을 뛰어져요 24시간을 그런데 이제 지금은 제가 스케줄 잡아가지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논다라고 해서 누가 뭐라 그러시면 절대 없어요 상한가 5천 대 5천 넘어가면 더 수당 준다 안 준다? 안 줘 근데 저는 5억 대 3억이야 그러니까 5천만 수당을 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후레시 아웃 돼 누구한테 가?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일하면 그러면 오늘 가면 또 매출 또 오른다 안 오른다? 또 올라 당연히 일했죠 지금 그럼 일해서 매출이 떴으니까 저에게 또 수당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 돼 안 줘야 돼? 근데 애터미 수당 체계가 지금도 얘기했지만 막 정의롭대잖아 애터미 수당 체계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건 뭐예요? 일하면 돈을 줘야 되는 게 정의로운 거야 근데 애터미는 일하는데 돈 안 줘 이제 끝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이렇게 5천 대 5천 대 넘어간 사람들이 지금 리더들 중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일하고 있어 일 안 해도 수당은 계속 들어와 일하는 이유는 왜 일을 할까요? 일하는 이유는 저희 모두는 처음 시작을 할 때 다 반팽이었고 가난했고 다 거지 떼들만 몰려왔고 그 중에 회장님도 거지 거지의 왕초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다 거지였었어요 애터미를 통해서 지금은 정말 멋진 부자들이 다 됐어요 멋진 부자들이 지금은 그래서 가난하게 살던 삶하고 지금의 나의 삶을 비춰봤을 때 너무 극과 극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애터미를 만난 모든 사람들이 나같이 성공해서 나같은 이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면 그거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끝까지 끝까지 함께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저도 이미 모든 거 다 끝났고 수당도 주지 않지만 국내나 해외나 이렇게 그래서 봉사하고 다니는 거예요 봉사하고 봉사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이렇게 많은 경험을 통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죠 이제 그런 걸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려 갖고 여러분들이 저같이 성공하신다고 하면 그렇게 또 큰 보람이 어디 있어요 그거 같은 보람이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할 때는 성공자도 없었어 회장님도 그지야 아이고 이거 알아봐야 돼 말아야 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 검증은 우리가 하고 끝낸 거예요 이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너무 많아 뭐라 그래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야 안 보이는 걸 그런데 이제 애터미의 성공자 너무 많아 저런 사람도 했네 저런 사람도 했네 저런 사람도 했네 저런 사람도 했네 그렇게 성공한 이유가 뭘까 바로 애터미 제품 때문에 여러분들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터미만 받아들이면 된다 안 된다라는 검증은 이미 끝났어 그래서 자신과의 결단과 확신만 내렸다라고 하면 그냥 발로 뛰는 거 밖에 없어 발로 뛰는 거 밖에 우리가 10년 가서 임페리 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더 빠를 거 아니야 우리보다 우리보다 훨씬 여러분들 더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우리네보다는 성공률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빠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는 바로 네트워크 마케팅 다단계는 유통입니다 유통 별거 아니에요 유통 유통하는 거예요 유통 여러분들 유통 많이 해보셨죠 네 뭔가를 사고 파는 게 네트워크 마케팅이야 그게 유통이에요 유통 그런데 이 유통을 보면 유통을 하기 위해서는 뭐 식당도 있고 옷가게 구두가게 뭐 많은 게 있지만 애터미에도 제품이 있어요 제품 이 제품을 가지고 유통을 하면서 누구한테 소비자 소비자에게 신뢰만 받으면 끝 그렇지 않아요? 유통은 소비자에게 신뢰만 받으면 더 이상 볼 게 없어 내가 뭐 알아 뭐라고 설명해 의미가 없어 왜 판단은 소비자가 다 했는데 뭐 내가 뭘 설명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제품이 다 성공을 시켰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의 신뢰만 받으면 무슨 유통업이든 끝이에요 그런데 애터미의 소비자는 소비자가 92% 사업자가 몇 프로라고 그래요? 8% 일반 마케팅 일반 다단계 마케팅은 소비자가 8% 사업자가 92% 지금까지의 많은 다단계들은 그러니까 성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한단 말이야 그런데 통계를 내면 애터미는 92%가 소비자 8%가 사업자들 하는 거예요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이래서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통을 하는 데 있어서는 뭔가를 분명히 투자를 하셔야 돼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매몰비라는 게 있어요 매몰비용 매몰비용은 예를 들어 내가 식당을 하나 내겠다 그러면 그냥 돈 한 푼 안 들여가지고 식당 그냥 딱 낼 수 있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너무 많이 들어 그런데 이 매몰비용이라는 것은 혹시 내가 그 식당을 하면서 하다가 잘 되면 관계가 없어 그런데 뭐라 그래요? 요새 통계에 의하면은 7, 80%가 몇 년 안에 2년 안에 다 망한다라고 나왔잖아 그러니까 바로 이 매몰비는 내가 투자한 돈을 1억을 투자했다 그러면은 2년 안에 내가 망하고 나온다라고 할 때 그 100만 원을 1억을 투자했다라고 하면 얼마를 건져갖고 나올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뭐든지 유통은 이렇게 매몰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결국은 거의 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 그런데 애터미는 마케팅 다 들으셨듯이 진입비 가입비 돈 들어가는 게 없어 어차피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생활비용품을 마트에 가서 팔아주면 마트 사장만 부자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애터미 거를 바꿔서 써보시고 좋고 싸면 또 계속 쓰시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몰비용으로 들어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이 없어질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다단계이면서 유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우리를 성공시켜주는 건 바로 이 제품이다 그래서 제품이 이제 우리를 이렇게 성공을 시켜주고 그러면 제품을 통해서만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느냐 애터미의 시스템이 있어요 시스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교육을 하고 앉아 계신 이것도 뭐예요? 시스템이야 시스템 저번에 어떤 사람이 스피치하는데 그 초등학교 나온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학까지 공부를 하려면 의자에 얼마나 오래 앉아 있어야 됐겠어요? 근데 초등학교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기는 의자에 별로 앉아 있을 일이 없었대 그런데 애터미를 통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의자에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크라운까지 왔다라고 저번에 누가 강의 중에 얘기하더라고 이 자리에 여러분들 무조건 와서 앉아 계셔야 돼 먼저 번에 가서 들었는데 다 알아 다 알아요? 네 우리는 내가 알지만 누구한테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돼 그리고 혼자 오실 때 가능하면 더 많이 들으셔 혼자 오실 때 아무도 없을 때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본인이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파트너가 또 빨리 나오는 사람도 있어 그럼 뭐라 그래요 이제? 그냥 이 말만 벌리는 대로 다 폭탄이야 이제 엄한 말만 해가지고 총판 하나 물건 사야 되고 이달에 직급 가야 되고 막 그 사람한테 막 강요해 그럼 이 사람이 배겨나 못 배겨나? 그냥 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뭐 했기 때문에? 배우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은 파트너가 안 나왔을 때 이 자리 좀 제발 와서 앉아 계세요 그냥 한 번 갔다 오면 다 안 돼 안 가도 된대 나는 똑똑하고 잘해서 잘할 수 있지만 나를 통해서 나오는 내 파트너의 멤버십을 만들어 주는 일은 바로 이 시스템에서 하는 거예요 저는 네 명을 컨택을 해서 한 명이 들어갔고 세 명을 가지고 이 사업 시작했어요 세 명을 가지고 만원에 적어요? 네?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은 그래서 이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참 중요해 네트워크 마케팅은 유통이지만 처음에는 판매를 하다가 나중에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 관리로 들어가셔야 돼요 관리 제가 세 명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관리하는 정말 파는 거 못 팔아요 처음에 그랬잖아요 제가 못 판다고 관리 하나만큼은 누구보다는 철저하게 제가 할 수 있어 관리만큼은 그래서 하다 보니까 10년 만에 제 산하에서 매일매일 제 산하에서 매출 들어오는 건수가 이렇게 뜨거든요 하루에 몇 건이 뜰까? 하루에 하루에 보통 몇 건이 뜨냐 하면 세 명 갖고 시작한 게 하루에 3만 명이 물건을 삽니다 3만 명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되지? 몇 명이나 될까? 감이 없으셔 감이 잠실에 가면 야구장에 있는데 그 3만 명 들어가는 야구 제가 이제 4위를 따라가서 야구를 잘 보는데 이게 3만 명 들어가는 야구장이래 이게 그러면 이 많은 숫자가 매일같이 물건을 산다는 거야 일반 할인 매장이나 백화점에 하루에 1만 명이 올까요 안 올까요? 제 산하에서 건수가 뜨는 거는 허다못해 칫솔 치약이라도 하나 쓴 뭔가를 산 사람만 뜨는 거야 그런데 백화점이나 마트는 어떻게 해요? 아이쇼핑만 하고 가는 사람 거의 많아 안 사 그런데도 1만 명 드나들어 안 드나들어? 하루에 천명? 천명? 3명을 갖고 시작을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저는 여기다 돈 투자하지도 않고 백화점 하나 만들지도 않고 마트도 안 만들었는데 이제 지금 어떻게 해요? 매일같이 3만 명이라는 숫자가 들어와서 물건을 사갖고 들어가고 내가 누구한테 치약치소를 한 개도 안 팔았어도 하루에 3억 5억 양쪽의 매출이 8억이 되는 PV 매출이니까 PV 매출이니까 돈으로 한산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네 계산하기도 싫어요 그냥 뭐 그런 거는 머리가 아프고 해밧대 짜고 네 3만 명 이상이 물건을 사가지고 나가는 거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요 아까 제가 어떻게 빨리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거 가르쳐드리려고 그래 그거 가르쳐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갈 사람들은 이제 빨리 가시고 임페리얼 가실 분들만 이제 남으셔서 하시면 됩니다 진입비도 없고 유지비도 없어 여러분들이 애터미 저는 이거를 투자를 하시라 그래 뭐를요? 꿈을 여러분들 하고 싶은 것을 여러분들 마음 안에 꼭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가고 싶은 거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꿈을 투자하셔라 애터미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애터미 일을 하다가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막 지쳐서 포기하고 그냥 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꿈을 가지시고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목표가 있으셔야 돼요 목표 목표를 보면 장기 목표가 있고 단기 목표가 있어요 단기 목표 그런데 바로 석세스에 가서 1박 2일 동안 인생 시나리오 적을 수 있는 것은 장기 목표 장기 목표 언제 일어난다? 3년 후에 5년 후에 일어날 걸 여기다 다 적어 꿈을 이걸 다 적으시는 거야 근데 저는 정말 순간적으로 정말 이게 안타까운 것을 발견한 일은 이 단기 목표를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어 목표라고 그랬어요 목표라고 그래서 저는 좀 이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매일 매일 나는 소비자를 3명에서 5명은 꼭 만날 거야 누구하고 약속해요? 나하고 약속이야 나하고 약속 누가 하라고 하든지 말든지 다 관계없고 나하고 약속이야 왜?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이거 목표를 매일 같이 정하는 것도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정하세요 그냥 뜬그럼 없이 직장 생활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시간이 없잖아 근데 나는 하루에 10명 만날 거야 명말 많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만나 직장 생활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난 하루에 꼭 1명에서 2명은 만날 거야 그런데 이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날 그 약속이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래서 집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못 들어가 못 들어가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억씩 버는 이 꿈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1억 이 꿈이 사라져버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터미는 막 처음서부터 일을 막 크게 막 저질러지 마세요 지쳐나가 떨어져 매일 또 저는 매일 제품 전달을 하시면서 PV를 얼마 내 능력에 맞게 하시라고 그랬어요 나는 만 PV는 하루에 할 수 있어 이건 내가 꼭 이룰 수 있는 목표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뜬그름 없이 나는 하루에 10만 PV 할 수 있어 이래놓고 만 PV도 못하고 아이고 애터미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이룰 수 있는 목표 나는 하루에 만 PV는 할 수 있어 그럼 만 PV죠 나는 하루 종일 뛸 수 있으니까 나는 하루에 5만 PV는 할 수 있어라고 자기 능력에 맞게끔 목표를 정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하셔가지고 저는 이거를 얼마 동안만 한 달 동안만 1개월만 한번 해보자 한 달 동안만 제가 강의하는 거는 3개월을 계속 강의했거든요 초기 3개월만 이렇게 해보자 근데 3개월도 길어 그래서 한 달만 나를 초대한 사람하고 함께 같이 한 달 동안만 매일 같이 일단 여러분들 이 제품 써보니까 좋아요 나빠요 정말 좋아요 그냥 사업을 하니까 좋다 이런 생각 마시고 여러분들이 검증을 하셔야 돼 그런 건 막 여러 가지 제품이 많지만 내가 천 원짜리 칫솔이지만 칫솔을 쓰고 감동 받았다 그럼 누구한테 얘기할 때 그 감동받은 칫솔 얘기하면 돼 터무니없이 무슨 앱솔론트니 해모임이니 이런 건 써보지도 않고 그게 좋더라 그렇더라 하지 마시고 내가 써본 거 감동받은 거 얼굴 같은 거 이런 거 해보시고 본인이 느낀 걸 가지고 전달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 하시면서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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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에 한 달 동안만 요렇게 해보자라고 나를 관리해 주시는 우리 스폰서님하고 같이 약속을 하셔서 한번 해보시는 거야 이게 3개월 2개월도 아니고 얼마 동안만 해보시라고요? 한 달만 한 달 동안만 한 달만 이걸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 달 동안 해보시면 여기서 많은 경험을 쌓아 많은 경험을 거절 당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거 하느냐 할 짓거리가 없어 그거 하느냐 야 다단계 제품인데 그런 걸 왜 들고 왔냐 별의 별 사람이 다 많아 거절을 열 명한테 이야기해서 여덟 명이 거절하면 두 명이 제품을 팔어줍니다 그런데 달랑 두 명 만나보고 거절했다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하지 마셔라 이거야 파레토 법칙에 의해서 항상 여덟 명 두 명 여덟 명이면 부정이고 두 명은 긍정이야 그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한 명은 꼭 만나겠다 그러면 다섯 명은 만나면 한 명이 해준단 말이에요 그 마음의 준비를 하셔라 이거야 한 번에 거절 당했다고 나가 자빠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달 동안 한 달 동안 저 바깥에 휠드에 나가서 일단은 이걸 먼저 경험을 좀 하셔야 돼 마음 안에는 뭐 제품도 좋고 회사도 시스템 뭐 다 좋은데 가서 뭐 얘기하면 다 팔아줄 거야 저같이 백배가 좋은 동영상 보여주면 다 팔아줄 거라고 했는데 나가서 얘기하니까 다 너나 하래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런 일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이 자리에 와서 교육받고 또 여기서 교육받고 가가지고 이웃집 세탁소 아줌마한테 애터미 좀 하려고 그러는데 될까 안 될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 성공자한테 물어보고 시스템에 와서 물어봐야지 그래서 1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거절도 받아 봤지만 정말 나를 따라주고 믿어주는 사람 3, 4명 가지고 저는 이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낸 거예요 저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달 동안 이렇게 좀 해 보실래요? 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이게 바로 옷 입으면 우리가 첫 단추 끼는 첫 단추 역할이야 이게 첫 단추 이걸 껴야만이 다음 단추 다음 단추 끼면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애터미 알아보고 5천만 원 1억 본데 한번 해봐야지 그런데 어떻게 해? 오늘은 비가 오니까 쉬고 내일은 바람 부니까 쉬고 눈 오니까 쉬고 집안에 행사 있어서 쉬고 맨날 쉬어 그럼 이제 몇 개월 돼? 3개월 됐네 6개월 됐네 그럼 떠도는 소문에 의해서 뭐라 그랬는지 애터미? 돈? 안 된대 바레토 법칙에 의해서 20% 성공하고 80% 성공 안 됩니다 그럼 내가 20% 속으로 들어간 건가 80% 속으로 들어간 건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그냥 쉽잖아 쉬워 얼마나 쉬워요 유통이기 때문에 유통이기 때문에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하시면 그래서 정말 애터미 사업은 쉽고 내가 발바닥으로 얼마만큼 뛰느냐에 따라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내 꿈은 여러분들이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터미 안 만났다라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너무너무 끔찍스럽습니다 저와 같이 제 초창기에 시작했던 저희 파트너들 사업자들 지금 거의 막 크라운급 로얄급 다들 되셔가지고 돈 벌어서 사시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너무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내가 전달을 해서 저분이 저렇게 부자가 된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어떠면 지금 여러분들도 나 지금 시작해서 늦지 않은 거야? 네 보상플랜을 보면 애터미는 누구든지 1번입니다 1번 5천대가 넘어가면 끝이잖아요 무슨 님의 보상플랜을 저렇게 저렇게 짜라는지 정말 막 저도 10억도 받고 싶어 네 근데 막 매출은 그렇게 다 뜨는데 1억이 상한 선이야 먼저 갔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어 다 만나는 거야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마케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애터미를 만나던 안 만나던 그런 1년의 세월은 또 갑니다 10년이라는 세월도 분명히 옵니다 앞으로 100세 시대를 두고 50년, 60년을 일한다고 봤을 때 40년의 세월을 어떻게 보낼 거냐 생각하면 정말 끔찍합니다 저는 거기서 해방이 됐습니다 이제 해방이 됐습니다 어떤 애터미 만난 게 어떤 스몰 비즈니스 구멍가게 비즈니스로 생각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큰 오산입니다 이렇게 애터미라는 정보를 하나 오늘 올해는 받으셨으니까 애터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시고 할 필요도 이제 없어 누구 말만 들으면 돼요? 나를 소개해서 여기다 앉혀놓은 사람의 말만 잘 듣고 따라가시면 여러분들 모두가 성공을 하셔서 저 같은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다 되실 거죠? 네!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꿈 목표가 다 이루어지시길 바라면서 오늘 강의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